사람들은 안 될 거라는 말을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꿈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닌데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한동호 씨의 꿈은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가이드러너 없이 완주하는 것 웰컴조축은행은 시각장애인용 러닝보조 디바이스 웰컴드림글래스를 개발했습니다 웰컴드림글래스는 GPS와 3D캠을 통해 실시간 경로를 3D 사운드로 알려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한동호 씨는 아테네 국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했고 마침내 세계 최초로 가이드러너 없이 완주에 성공한 시각장애인 마라토너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웰컴조축은행이 당신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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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